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치오빠 천혜장입니다 11월 1일 또 오후시간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좀 바빠가지고 여러분에게 잠깐 시황을 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나마 코스피가 좀 더 좋은 흐름 보였죠 코스닥은 좀 아쉽지만 좀 밑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아주 아주 좋은 흐름 보였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반등할 때 됐다고 그래서 삼성이 오늘 모처럼 한 2.5% 올랐어요 올랐고 하이닉스도 아주 좋네요 3.4% 올랐고 우선주 아주 강한 슈팅력을 보여줬습니다 3.7% 오늘 화끈하게 좀 올라졌습니다 2,000원 2,000원 2,000원이 한 2,000원씩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올라준다니까 현대차 0.3% 기아도 한 0.6% 올랐네요 2차전지는 요즘 뭐 거의 죽 쓰는 그런 분위기네요 보니까 일단은 코스피 선방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한 0.4%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은 좀 빠지더라고요 에코프로 결국은 60만원 깨졌고 에코프로면 빠지고요 포스코 DX도 3.3% 빠지고 별로 하여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다시 또 여러분에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열심히 제가 떠들어 대고 있고 누구 말대로 계속 빨아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삼성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반도체 사랑 변치 않아야겠죠 삼성전자 모처럼 메모리 가격이 반드겠다 4분기 흐름이 이제 바뀐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성의 지난 그 3분기죠 메모리 제품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이 메모리 사업에 그 연내 그 흑자 전환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 수요 회복 지원 사항에서도 공격적인 감산 이 감산이 있어요 그리고 고성능 메모리 확대 판매 확대로 평균 판매 가격 ASP 상승을 반전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D램 사업이 4분기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 삼성은 경쟁사보다 먼저 낸드 제품도 조기 가격 상승에 성공을 합니다 조기 가격 상승에 성공을 했고 이 때문에 메모리 칩 어팡이 바닥을 찍었다 그런 분석도 있어요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1일 넘게 따르니까 삼성이 올 3분기 D램하고 그 낸드 플래시 ASP를 보니까 전 분기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거에요 삼성은 전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쿨을 통해 가지고 3분기 D램 그 ASP가 한 자릿수 중반 정도 낸드의 경우는 ASP가 3분기 한 자릿수 초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이를 감안하니까 D램 가격은 5% 안팎 낸드 플래시 가격은 한 2에서 3% 정도 상승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삼성의 메모리 칩의 ASP가 전분기 대비 오른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삼성이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HBM, DDR5, LPDDR5X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일부 제품 판매 단가 인상 영향으로 해석이 되는데 삼성은 공급 과잉 오류가 컸던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글로벌 메모리 업계의 빅3 중 가장 먼저 납품 가격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꽤 따르니깐 아직 레거시 메모리 제품의 수요 회복은 더딘 상황인데요 이 메모리 업계가 감산을 통해서 재고 축소 노력을 지속 중인 만큼 메모리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이 기존과 달리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고객사들이 미리 재고 확보에 나서라는 움직임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 김재준 메모리 사업부 부사당은 메모리 업황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부품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고객사 문의가 접수가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다만 삼성의 메모리 집 재고 부담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고 있는데 삼성이 3분기 말 기준 재고 자산은 55조 2,560억 정도 됩니다 지난 2분기 말 55조 5,048억 원보다도 0.4%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삼성은 지난 3분기에도 의미 있는 규모의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을 추가로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 충당금은 창고에 쌓인 재고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재고 원가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기록하는 겁니다 삼성은 1분기 2조 766억 2분기는 5,365억 정도의 충당금을 쌓은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작지 않은 규모의 손실을 쌓은 것으로 현재 업계는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오는 4분기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작한다 그러면 실적 개선과 동시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환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시장 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니까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2133짜리가 있어요 GX8짜리 이 고정가가 지난달 31일 기준 1.5달러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15.4%나 증가를 해서 DDR4가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15.4% 이렇게 고정가 가격 고정가 고정가는 고정가의 가격은 메모리 업체들이 고객사에 대략 납품할 때 가격으로 주기별로 가격 협상을 벌여서 결정을 합니다 이 제품의 고정가가 상승한 것은 지난 21년 7월 30일 이후 2년 3개월 만인데 랜드메모리 USB형 범용제품 128기가짜리 16GX8MLC도 지난달 고정가격이 전월 대비 1.5% 오른거에요 D램과 마찬가지로 2년 3개월 만에 상승됩니다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다 보니 3년 전 메모리 사업의 적자 탈출도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큽니다 이미 DM 사업의 경우 재고수 평가 손실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이번에 4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고 이후에도 HBM하고 DDR5 등 고성능 제품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흑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네트 플래시 경우 아직 흑자 전환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4분기에도 제품 가격이 큰 폭 인상되면서 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권가에서는 3분기 3분기 2조 4,336억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조단이 이익 회복에 성공하는데 이어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도 4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분기 메모리 사업도 내년 2분기 중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 기대가 들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뭐 에넬이 그래요 ITCO 회복을 언급하기 어렵지만 업계 전반적인 재고 축소로 인해서 디렘하고 랜드 모두 가격 하락이 멈춘 부분은 메모리 어팡의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하죠 향후에도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메모리 어팡의 방향성과 업체들의 실적 개선 가시성은 충분히 확보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삼성 2023년부터 메모리하고 선단 파운드리 천단 배기증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한번 모아 봅시다